안녕하세요. 1단계 해독 과정이 진행될 때 지용성 독소가 수용성 독소로 풀어지면서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해독해주는 항산화제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디톡스를 하다가 오히려 더 심각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활성산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항산화제들 중에서 싸이올스와 실리마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항산화제들 중에 싸이올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티올이라고 읽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싸이올이라고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습니다. 싸이올 화합물은 수온과 잘 반응한다고 하는 점에서 메르카토화 화합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싸이올은 SH 작용기가 붙은 유기황화합물입니다. 싸이올은 탄소 분자와 결합한 분자 질량이 매우 가벼워 휘발성이 있습니다. SH 기의 함유된 황 때문에 또한 냄새를 풍깁니다. 메르카토화 화합물이라고 불리우는 싸이올은 천연 그대로의 석유에서 발견되거나 동물이나 식물의 썩은 시체에서도 발견됩니다. 메르카토화 화합물은 또한 메르카토화 화합물과 메르카토화 화합물은 몇몇의 식물이나 동물에게서도 만들어지는데 양파에서 나오는 냄새의 경우에는 알릴기의 메르카토화 화합물과 스컹크에게서 방출되는 냄새의 경우는 부틸 메르카토화 화합물이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메르카토화 화합물과 식물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메르카토화 화합물과 식물의 경우 메르카토화 화합물과 식물의 경우 메르카토화 화합물과 식물의 경우 메르카토화 화합물과 같이 존재합니다. 싸이올에 함유된 황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단한 신체 구조물에 존재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유황은 체내의 미네랄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존재합니다. 피부, 근육 및 뼈에는 신체에 존재하는 유황의 약 절반 정도가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단단한 단백질, 케라틴으로 이루어진 머리카락과 손톱에는 많은 양의 유황이 들어있는 반면에 연골 및 결합 조직들은 더욱 유연한 형태여서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변화하고 분해되어 눈에 띄는 노화의 징조로 나타납니다. hair and nails, which are made of heart protein keratin, contain high amounts of sulfur, while cartilage and connective tissue are more flexible, changing and breaking down over time, resulting in noticeable signs of aging. 이러한 징조들 가운데 일부는 주름, 근육통, 또 관절통증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황 결핍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유황은 모든 살아있는 조직 내에 존재합니다. 유황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아미노산 속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인데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얻어져야만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스테인으로서 일정 비율의 유황을 재료로 하여 체내에서 합성됩니다. 유황은 해독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유황이 신체에서 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 중 하나인 글루타치온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황이 없으면 글루타치온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글루타치온은 체내에 내장된 해독제이기 때문에 유황 성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유독한 방향력 화합물과 축합하여 메르카틴산을 생성함으로써 해독작용을 합니다. 넷째, 효소의 촉매작용을 돕습니다. 다섯째, 타이올은 신호전달체계에 관여합니다. 여섯째, 세포자멸사에 관여합니다. 타이올은 어떤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타이올에 들어있는 황 함유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늘은 쑥과 함께 단군 신화에도 나오는 건강식품입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마늘은 지금과 같은 개량된 마늘이 아니고 산 마늘과 같은 형태였을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마늘의 힘으로 만리장성을 쌓았고 이집틴인들은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마늘의 중요 기능성 성분은 무엇일까요? 마늘의 특유의 냄새는 유황을 함유한 알리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늘의 특유의 냄새는 알리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늘의 특유의 냄새는 알리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마늘의 특유의 냄새가 자르거나 닫히면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작용해서 알리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고 더 분해되면 냄새가 강한 여러 가지 황화 알릴류들이 생성됩니다. 황화 알릴류의 효과는 구운 마늘보다는 생마늘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생으로 먹기 어려움으로 초저림을 해서 먹으면 생마늘을 섭취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생마늘은 마늘의 효과가 더 효과적입니다. 생마늘의 효과적이 더 효과적입니다. 생마늘의 효과적이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생마늘의 효과적입니다. 생마늘을 부으면 황화 알릴류는 줄어들지만 생마늘을 부으면 황화 알릴류는 줄어들지만 스코로디닌이 많아져서 신진대사 촉진, 스테미나 증대 등의 효능이 있습니다. 둘째, 양파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파의 중요 기능성 성분은 황을 함유한 화합물인 알킬시스테인 썰폭 사이드 류와 플라보이드 류인 케르세틴이 있습니다. 알킬시스테인 썰폭 사이드는 마늘과 마찬가지로 짓 이기면 효소 알리나제에 의해서 유황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양파 추출물과 케르세틴은 피부암과 위암의 저해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당을 떨어트려 주는 작용 및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인익스트랙과 쿼세틴은 혀와 혈암의 효과와 뙸의 효과가 혈암의 효과와 혈암의 효과가 혈암의 효과가 혈암의 효과의 효과가 고파는 파의 변종을 말하는데 파보다 잎이 가늘고 작습니다. 잎이 여러 갈래로 나고 밑동이 마늘 조각처럼 붙어 있는 식물입니다. 잎은 마늘과 유사합니다. 효능은 전립선 암을 예방합니다. 50 내지 70% 이상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같은 양의 마늘을 섭취할 때보다 효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넷째, 부추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부추는 양기를 북돋워 준다 해서 양기초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부추의 중요 기능성 성분은 부추의 냄새 성분인 유황화합물로써 그 기능도 마늘유와 유사합니다. 파와 비교하면 비타민 A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효능으로는 강장 작용을 합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전으로 부춰먹으면 비타민 A의 체내 흡수율을 도와줍니다. 다섯째, 겨자잎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겨자잎에는 매운맛을 내는 황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겨자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K 등 웬만한 과일보다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겨자잎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설포라판, 카로틴, 루테인 등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 억제 효과도 있습니다. 여섯째, 십자화학과 식물에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늘, 양파, 파, 후추, 겨자잎은 공통적으로 매운맛이 강합니다. 아무리 황성분이 좋다고 해도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섭취하면 부작용도 염려될 수 있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황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십자화학과 식물들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십자화학과 식물인 배추,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을 조리할 때 같이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아보카도, 감자, 수박, 호두, 아마시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파라거스, 토마토, 아보카도, 포테이토, 워터멜론, 월누트, 플렉스잇 등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단계 해독 과정에서 필요한 항산화제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실리마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마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리마린의 항산화 효과가 필요하다면 실리마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유처럼 하얀 액즙을 발산합니다. 이 때문에 밀크시슬이라고 하는 특유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밀크시슬에는 플라보노이드 실리마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크시슬의 열매와 시에는 실리비닌, 실리디아닌, 실리크리스틴, 플라보노리 그리난 이것이 함유되어 있고 중요 구성 성분을 총칭해서 실리마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 약전은 의약 물질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실리빈으로 계산된 실리마린의 함량이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약전은 의약 물질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실리빈으로 계산된 실리마린의 함량이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리마린은 실리마린의 함량이 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의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실리마린은 간세포의 세포막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개선해주고 다양한 간 복소로 인한 간 손상을 예방해줍니다. 민간요법에 따르면 밀크시슬 열매는 간장 보호 작용을 합니다. 한의학에서 밀크시슬 열매는 열을 제거해주고 습기를 없애주고 간을 진정시켜주고 쓸개에도 도움이 됩니다. 밀크시슬 실리마린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 보호 및 치료 효능이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밀크시슬의 입이 간질환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의사들은 간, 신장 및 비장의 혼잡을 치료하기 위해서 밀크시슬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형의 만성 간질환, 특히 알코올성 음료의 규칙적인 음주로 인한 지방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It has also been widely used in Germany to treat all types of chronic liver disease, especially fatty liver caused by regular drinking of alcoholic beverages. 밀크시슬은 미국 약전과 영국 생약전의 밀크시슬 열매의 공식적인 기원식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밀크시슬은 미국 약전의 판마코피아와 영국의 판마코피아에서 바로 선택한 것입니다. 실리마린은 사염화탄소로 유도된 간경변을 유의하게 변화시켜주었고 혈청 내 총 빌리루빈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항산화 효능이 있습니다. 피토 메디슨에 발표된 넨시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리마린은 지질의 과산화를 방지해줍니다. 아스크로빈산 항산화제의 활성을 증가시켜주었습니다. 또한 마우스의 뇌에서 SOD 항산화제의 활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셋째, 항종양 효능이 있습니다. 실리마린이 간암 HEPG2와 HEP3B 세포 증식을 유의하게 억제시켰습니다. 실리마린이 간암 HEPG2와 HEP3B 세포 증식을 유의하게 억제시켰습니다.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 2005년도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소실리빈 B가 인간 전립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켰습니다. 또한 실리마린은 연구 결과 벤조피렌에 의해 유도된 간암종, 혀암종, 대장암종 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넷째, 혈당 강화 효능이 있습니다. 저녁, 혈당 강화 효능이 있습니다. 저녁, 혈당 강화 효능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리마린 추출물은 혈장 인슐린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당뇨병 마우스의 혈당을 감소시켰습니다. 2004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리마린은 당뇨병 마우스에서 만성 혈관 합병증과 당뇨병의 신경병증의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실리마린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다섯째, 항고지혈증 효과가 있습니다. 플란타메리카 저널 1998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실리마린은 고콜레스테롤 식이요법에 의해 유발된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발병을 억제하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며 간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켰습니다. 여섯째,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 효능이 있었습니다. 파이토테라피 리서치 저널 2004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실리마린은 복소에 의한 심장 근육세포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리빈은 토끼의 스텐트 혈관 성형술 후에 신생 내막에 증식을 억제해주고 경피적 관상 동맥 중재술 후 재협착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위장 보호 효과가 있었습니다. 플란탄메리칼 저널 1995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리마린은 마우스의 허혈 재관류 손상을 받은 후에 위 점막의 보호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경근 유발 세포독성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덟째, 신장 보호 효과가 있었습니다. 에비던스 베이스트 컴플리멘터리 앤드 얼터너티브 메디슨 저널 2005년도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실리마린은 시스플라틴에 의한 신장 독성을 해독하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홉째, 저널 오브 몰래큘러 뉴로사이언스 저널 2002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밀크시슬은 면역 자극 신경 보호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리마린 최적 섭취량은 1일 130mg입니다. 드물지만 과량 복용할 때 설사, 위장관 부작용과 알레르기 반응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실리마린 함유식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리마린이 가장 풍부한 제품은 밀크시슬입니다. 하지만 식단에서는 아티초크, 강황, 그리고 고수잎에서도 실리마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리마린은 아티초크, 투머릭, 크리엔드의 다이어트에 얻을 수 있습니다. 밀크시슬을 음식에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루로 빻은 씨앗은 샐러드에 뿌리거나 스무디와 야채 주스에 첨가할 수 있습니다. 줄기, 꽃, 잎, 뿌리를 샐러드로 생요리 및 기타 요리된 식사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밀크시슬은 또한 차로 만들어 마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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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